너무 포근해가지고 진짜 포근하다 마시멜로우 포근포근 솜자탕 포근포근 어 진짜 그런 냄새다 이건 진짜 나긴 나 이거? 응 나 약간 바닐라인데 바닐라가 크림이야 근데 그 크림이 바로 입에 넣으면 샤르륵 없어지는 그 눈 같은 근데 이거 뭐 그게 있다 뭐 이파리 같은 거 하나 얹어놨는데? 어 바나나잎 바나나잎 바나나잎이야? 그런 향인 거 같아 아 바나나잎 아니 근데 덜 익었어 어 덜 익었어 바나나가 껍질을 깠는데 껍질이 아 이게 약간 그 생것? 어 생것이야 바나나를 먹으려고 바나나가 누구해 하고 바나나를 깠다 근데 껍질이 어떻게 까지냐면 어색삭삭 까지는 거야 덜 익어가지고 어색삭삭 까지는 거야 약간 푸른기 있어 와삭삭 까지는 거야 근데 막상 바나나는 먹으니까 그 안에는 되게 물건하고 사르륵도가 없어져 너 바나나 푸딩 먹어봤어? 어 바나나 크림푸딩 어 그 느낌이잖아 그 느낌이야 아 그래서 그 크림인데 크림보다 바나나가 엄청 조금 바나나가 엄청 조금 아 그래서 크림이 아 아 근데 그래서 약간 바나나가 덜 익은 냄새랑 같이 나는 냄새 바닐라 그 바나나 크림푸딩의 달콤하고 부드러움이랑 바나나가 덜 익었을 때 같이 나는 냄새 같이 있어 근데 너 이거 뿌렸다고? 응 깃털같이 깃털 너는 깃털같이 그러니까 이게 뿌리나마나 할 때 있잖아 항상 안 뿌리고 싶은데 막 뿌려야 될 것 같을 때 이거 뿌려야 될 것 같을 때 약간 여름에 일본에서 리네만 입고 그럴 때 부려야 될 것 같은데 아 일본? 약간 마루같은 데서 내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 약간 엄청 아오이유같이 아오이유아 아오이유같이 엄청 여리여리한 사람이 머리에다가 똥머리하고 막 이렇게 대척마루같이 대척마루 마루같은 데서 이렇게 막 여름에 부채질하면서 이렇게 링렘같은거 가볍게 토커를 치고 나시같은걸 입고서는 그냥 수박같은거 먹으면서 막 그냥 그러고 이렇게 딱 떠오르는 느낌 어 약간 성숙되지 않은 여섯 맞아요 아이유여도 돼 아이유 아이유 이걸 남자아프린다면 어떨까 남자아프린다면 어 궁금하다 남자아프린다면 어떤지 약간 중성적인 느낌이어야 될 것 같아 남자아프린다면 약간 약간 미소년 미소년 미소년이어야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사랑해줄 수 있어 내 사랑해줄 수 있어 먹여살릴 수 있어? 먹여살릴 수 있어? 남자아프린다면 여자가 먹여살릴 향 어 내가 먹여살릴게 근데 저희가 되게 여리여리한 향이야 어 내가 먹여살릴게 응 열심히 벌어야겠다 열심히 벌어야지 근데 얘도 약간 여리여리하지만은 않은게 또 어 약간 연필냄새가 다긴 해 이때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보고 거기서 거기서 얘기해 그럼 아 이거 쌩 쌩 쌩 근데 약간 덜 익어서 그렇지 막상 약간 푸릇푸릇한 어 덜 익어서 그런거야 푸릇푸릇한 수은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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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에 가볍게 가볍게 물이 좋고 여름에 술 한잔 마시면서 약간 이게 약간 그런 마가리타 같은 칵테일? 응 다음 칵테일 여름이 아니지 여름에 술 마시기 여름에 술 마시기 좋냐 여름받아 나나나나누리 응 응 남자도 선물 받았어? 아니 여자 친구 연애하라고는 안 돼 그래 나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했어 이해하니까 아 너 되게 자유롭게 만낸 자유롭 이걸 선물한 너랑 선물한 친구라면 너를 되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본 거야 그런 거야? 어 자유로운 영혼 되게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정착하지 않고 응 약간 여기 냄새 막 저기 냄새 여기저기 막 자유롭게 당락하듯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한 거 같은데 이 겉 직업은 여행 탐험가 맞아 여행 탐험가 그런 거 같아 응 여성스러워 되게 되게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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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자두야? 같은 느낌 자두 자두 고맙다 나를 이렇게 통통 튀는 여사지 거울 보고 나 왜 이렇게 늙었지 하고 자존감 떨어진다 뿌려 알았어 하루하루 늙어가는 거 같고 뭔가 오늘 기분 축축 처지고 좀 다운되고 나 오늘 늙은 거 같지만 이렇게 생각되고 끝나가는 유년 시절을 멱살 잡고 끌어와서 다시 내 것으로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좀 그려 그려도 될 거 같아 좋아 응 되게 귀여워 귀여워 이거 파티 같은 데 가면 핑크색에다가 펌펌 입고 없을 거 같은 느낌이야 셔링 많이 잡힌 거 응 절대 한 번도 이거 보여지 못하는데 난 셔링 잡힌 거 셔링 많이 잡힌 거 셔링 셔링 많이 잡힌 거 우리가 셔링을 좋아했네 셔링 많이 잡힌 거 셔링 많이 잡힌 거 셔링 많이 잡힌 거 셔링 많이 잡힌 거 이거 보여줘 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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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스킨 향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자두 복숭아 넥타네타 내가 저번에 해줬던 비아디츠 이거 첫 번째에 소개해드린 거거든요 비아디츠 근데 이게 이거 되게 디즈니랜드 공주 같다면 샤넬의 비아디츠는 어떨까요? 여배우 느낌이에요 약간 바닷가에 참 참 참 안수 없어여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